2위로 2위로 서요 굉장히 아 오핸드 전환 네트툼 초구에 좀 초반에 잘 적응을 해줘야 됩니다 예 에스적인 서비스 양우지 그런 팀 콜러가 있어요 정말 음 장수하며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사과가처럼정든한 1대 3 렛 신 52의 기록 정단아 3구 백 캔들 서비스 득점 최적 3대6 살려냅니다 정단아 다시 백 캔들 강직함이 보일정도 좋은 피지컬 가고있고요 그렇군요 7대4 1번 서비스 3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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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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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구 3구 5구 2위로 그렇죠 정단화의 포인트였습니다 강한 서비스 그리고 공격 짧은 서비스 변화 3구 아 여기서 3대1 체제 서비스 맘껏 발휘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량은 뭐 충분한 정단화입니다 5 백핸드 길었어요 정단화 서비스 자 일단 예 다시 최지인의 서비스 잘했어요 찬스 최지인 아 떨림없이 자기 가진 기량을 맘껏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려냅니다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긴 서비스 그리고 오핸드 연속 연타 정단화 또 아쉬움 없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이트 직선 서비스 아 한전철 리드 3구 게트 걸려 미들 코스 낙개 겁니다 행운의 포인트 행운의 포인트 꺾어놨어요 정단화 좌우 흔듭니다 정단화 굿어 있었는데 기습적인 서비스 과감하게 최지인의 노란색은 네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같은 분들이 많이 응원을 받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무리했어요 정단화 기회에 왔습니다 받아주는 최지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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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served iz 최지인의 내rijk